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씨에 관한 이준석 씨하고 진중근 씨가 중앙일보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걸 블록을 해놓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며칠 지나가지고 중앙일보측에서 기사를 풀었네요. 풀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동영상을 몇 십분 동안 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오호한 이야기 가운데 정치 논평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중근 씨가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란 그런 이미지를 보수 지지층에게 줬다. 이렇게 아마 진중근 씨가 이준석 씨하고 이제 중앙일보초청 그런 대담에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란 인식을 보수 지지층에게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대통령을 공격했으니까 공격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공격을 안 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고 이준석은 내놓고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냥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건 뭐 팩트한 거죠. 이준석의 대답은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나는 출구가 없었다. 순응하면 정치적 매장이었다. 모든 여러분들 사건의 출발점은 이준석이란 친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팩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갖고 나는 출구가 없었다. 이게 스펙터가 아니거든요. 지가 유성온천인가 가 가지고 잠을 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죠. 우연히 가세연에서 밝혀 가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게 된 거 아닙니까. 가서 잠을 잤던 아니면 잠을 안 잤던 간에 그것을 가세연이 까밟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젊은 친구의 치기 정도로. 그런데 가세연이 밝힌 상태니까 밝힌 것은 법정인 유효시간이 지났지는 아니든 간에 도덕적으로 당대표가 여러분들 유성호텔에 가서 공짜로 잠을 잤다.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을 그냥 제쳐놓고 그 사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가. 모든 것을 덤탱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세상 탓에 돌리고 가진 자 탓에 돌리고 선생님 탓에 돌리고 친구 탓에 돌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유행의 인간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직시입니다. 직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간에 그거를 직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에요. 오래전에 뭡니까. 공짜로 잠을 잔 거 아닙니까. 술을 먹고. 그 사건은 본인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해명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본인들의 한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맞장토론을 벌려가지고 또 이게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한다.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이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냥 계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는 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서 새빨하게 젊은 친구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젊은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 사인으로 살고 돈을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공적으로 뭐죠.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대의명분도 있고 이념도 있고 좀 우직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진중근 씨가 지적한 겁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잔기술과 잔성리에 집착했다. 계속 계산을 하니까 잔머리를 굴리니까 잔머리를 자꾸 굴리면 몇 번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잘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치인으로 지나치게 잔머리를 굴리면 저는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매번 잔머리가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고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뭐죠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몇 번 정도는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무릎도 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가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적립심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비용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란 것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뭐죠. 머리를 굴려 가지고 머리를 해전은 빠를 테니까 머리에 이런데 분당 해전 속도 rpm은 다른 사람도 빠를 거 아닙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장기술과 잔성리를 가지고 성부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길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그 나이 이름 정치를 하게 되면 다 지나간 번인 날이지만 사람이 이름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번 그렇게 머리를 굴려 가지고 요리송 저리송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나이가 젊고 가야 될 길도 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약간 열어둔 자시를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간을 두고 점검을 축적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해가면 되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냥 내놓고 입장을 정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 보니까 그쪽 편에 서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본 겁니다.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성성장구하는 것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겠지만 최소한 나는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로 보면 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머리가 훨씬 더 완고해야 가능한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지만 가설검정처럼 그 문제를 그냥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제라는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그냥 지켜보고 좀 침묵하고 중간 정도 서 있다가 시간 가면서 정거물이 축적되면 내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뭘 그렇게 뭡니까. 초기부터 당 몰빵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하면 최소한 내가 이런 입장을 견제해가 여러분들 정치적 손상을 받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정도의 우직함과 뒷심과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내려놔야 그다음에 다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면 다 그냥 총선 이후에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의 뱃속까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저 친구가 그 이야기인다.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이야기죠. 그래도 진중근 씨가 나이가 있으니까 지면서 이기는 법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조언을 한 거네요. 이준석 씨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더는 당대표로서 맹해가 되어질 게 없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온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거는 오버액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겁니까. 이준석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긴 겁니까. 어제 신평 변호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도 일어난 사건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볼 수가 없으면 나오는 대안이 다 뭡니까.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이준석을 포함해 가지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월과 함께 본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치르겠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신평열은 변호사 써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으로 본인은 예상했다. 그냥 소설가로 등단하는 게 훨씬 낫죠. 제 이야기는 한참 젊은 분한테 험담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병호 tv는 지향하는 것이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도 나름대로 유익함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평하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초창기에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좌측 우측을 보고 사실이 축적되어가는 걸 보면서 본인 입장을 정하면 어디 뭐 덫이 납니까. 덫이 안 내지 않습니까. 신중근 씨가 정치를 토론이나 시험 같은 개인적 스킬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 정치가 가벼워집니다. 정치인이라면 약자 혐오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대중의 현상적 분노에 편성하면 일시적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장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세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지나치게 이런 잔무리를 굴려서 정치적 공학, 정치공학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쓰면 몇 번 정도는 맞아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늘 맞아들어서 본인이 승리하는 쪽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과 진실만큼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고 사실과 진실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악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정주재 씨 중간에 나가는 거 보세요. 그것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간편으로 출마가 가능할까요. 진 교수는 국민의 힘이 공천 안 해줄 거다. 세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4.15 총선을 다룬 2020년 총선을 보게 되면 서울의 8개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이 나왔던 그런 노원구 병인지 뭔지 그게 포함이 돼 있죠. 사람들이 참 겁이 없는 거죠. 사실을 깔아 뭉개고도 영원히 덧볼 수 있다고 말이 됩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강남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보면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30대 애들이. 대한민국의 cctv가 곳곳이 여러분들 깔려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범죄가 발각이 안 될 겁니까. 몇 시간 만에 발각되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도 보니까 누가 또 사주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깔아뭉개겠습니까. 깔아뭉길 수가 없는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잠시 동안은 어떻게 뭐 cctv를 가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4명 정도 관녀된 범죄라면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처럼 좁은 사회에서 그걸 다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많은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좀 진실되게 삽시다. 진심을 갖고. 눈앞에 이익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진실되게 진심을 갖고 뚜벅뚜벅하다 보면 돈을 버는 기회도 있고 권력을 잡을 기회도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 잡힙니까. 최소한 돈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벨벳짓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벌어집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